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7 스토리보드 관리자 시스템 메뉴 화면 입출력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영역의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으로 시작하여 플랫폼의 시스템 관리, 메뉴 관리, 공지사항 메뉴와 관련 화면 등을 상세히 설계소에 나타냅니다. 사용자에서 보여지는게 아니라 관리자 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안에는 또 cp사에게 보여줄 cp사 관리 페이지도 포함되고요. 사용자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의 어떤 권한 설정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를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모드사장 그리고 zie사장